한국장로교회 올해는 한국장로교 총회가 설립된 지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장로교회는 선교와 교육, 구제와 봉사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교회사를 돌아볼 때 한국장로교 총회 설립을 가능케 한 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평양 대부응운동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부응사경회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죄의 고백과 회의가 있었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사경회에 참여한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신앙과 영성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으며 곧바로 조선인으로 하여금 동로회를 조직하고 총회의 설립을 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국장로교회 총회 설립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장로교회의 설립 목적이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총회 조직에 앞서 1907년에 열린 동로회는 이기푼 목사님을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당시 목사가 7명밖에 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금 전파를 위해 이기푼 목사님을 제주도로 보내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교 열정은 1912년 9월 1일 제1회 총회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창립 총회에서 총대들은 전국교회가 전도주의를 지키고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듬해 2회 총회에서 중국으로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첫 해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지 불과 29년 만에 한국장로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한국장로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은 낯선 땅에 찾아와 목숨을 걸고 보금을 전파하신 선교사님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회 설립 11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전도자가 되어 땅 끝까지 보금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온 세상에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CTS 컬럼이었습니다.